My friend 이 세상 하나뿐인 My friend 나의 기쁨 나의 영혼 그런 소중함을 지켜낼게 하늘의 영원히 맹세해 사랑해 지구여 내 삶의 선물이야 My friend 나의 보석 나의 기적 그런 감사함을 지켜낼게 하늘의 또 한 번 너무 창피해 어? 잘하다 손님 왔다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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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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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한거야? 멋된 신.. 와! 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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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예요! 구하라! 어머 세상이 최고다 정말! 나 일단 하나를 모시겠습니다. 잠깐 진짜 내 귀에다 대고 자기 구하라 옆에 앉아있으니까 빨리 자리.. 야! 나 지금 허락했다! 나 사실 인사하고 다시 자리 바꾸려고. 거짓말 하지마. 거짓말이야 너 내 진심 어떻게 알아. 또 싸는데 또 싸는데 또 싸는 거 아니야. 언니 가지마. 자 잭슨 인사해. 자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직 신사해 뭐 편하게 해. 왜 피고 웃어. 솔직히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. j.i.p 신인 가슴이 잭슨이. 신인은 저한테 신인을 왜 붙이는 거야 저렇게 잘하는 거야.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라 형을 좋아하는 거예요. 송가 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송가 형을 좋아하죠. 그러면 자 하라 왔으니까 하라가 좋다 그러고 제가 막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. 아 여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잭슨이에요 이렇게 한 거야. 아니 그냥 좀 더 멋있게 보여 항상 더블링 재미없잖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야 우선은 얘 두꺼번에. 형도 여자 때문에 지금 누나 하나 버리고 형 하나 버리고 지금 누나 버리고. 야 진짜 하내야 이거. 야 진짜 하내야 이거. 야 진짜 하내야 이거. 야 진짜 하내야 이거. 아니 이중이.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. 네. 사실 눈여겨보고 있었던 연습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. 아 용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. 저희한테 없는 매력을 용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. 뭔가 더 영해진 느낌? 야 니네 올드하지 않아. 어? 나도 새로운 멤버로 들어왔잖아. 그러니까 용지한테 뭔가. 알려줘야 될 게 많이. 많이. 있는 것 같아. 아이고. 이거 이거 다 컸네 이거. 아이고. 왜 울어. 왜 또 울어. 아 영지야. 아 왜 영지가 정이 많아. 모든 게 다 있다. 진짜. 형만큼 하지마. 뜨거워. 뜨거워. 영지야. 영지야 진짜 우는 느낌이었는데. 장어 좀 불래? 너무 없었다. 그죠? 하라 씨 앞에 다 있네. 영지야 엉덩이 불하겠다. 우리 다 먹어서. 아무것도 해. 영지야 이거 좀 받아줄래? 아이고. 네. 고맙고 진짜 든든하고. 그래서 너무 고마워. 아이고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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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뭐 마음씨도 예쁘고. 저 영지 데뷔한지 얼마 안 돼서. 이것저것 낯선 게 많은데. 저희 영지 좀 잘 많이. 아유. 연지 잘해요. 연지 너무 잘해.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. 그리고 연지가 어딜 가나 다 사랑받을 스타일이야. 아 내 동생 잘한다. 야 더 잘한다. 나. 아 이거 잘한다. 진짜 유연하다. 아 너무 잘한다. 네 동생 잘한다. 와우 잘했네. 내 손생 손 부럽다. 극주 선규 하라 영주인. 이거 너무 지져 당연히. 우선이 언니도 나와. 나나도 나오고. 기지매들아. 기지매들아 이것들이 아주 간혹되어서. 조언이를 왕따시켜 이 기지매들이. 야 소녀시대. 공찬지 뭐지 나오고. 나와 빨리. 야야야야야야야. 일단 섹시하게. 야야야야. 야야야야. 야야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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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하나가 되는 모습 보여요. 봐봐 류현이 바뀌면서. 뭐 뭐. 야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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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고기를 넘어 가지마. 고기가 넘어 가지마. 고기 넘어 가지마. 고기가 넘어 가지마. 고기 넘어 가지마. 고기 넘어 가지 마. 왠트 고. пят아. 개육 개육. 개육. 뭐야. 우리 마 cerc. 보통 파이너가. 어 나왔다, 나왔다. 어 나왔다, 나왔다. 너한테, 너한테. 너한테, 너한테. 려예이 오빠. 려예이 오빠 간다, 려예이 오빠. 야구하고 가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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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야 너 아직도 잘 뛴다, 하라야. 야. 아직도 잘 뛴다. 야, 하라야 잘 뛴다. 심사루, 심사위원.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. 오, 보여주세요. 아, 네. 야! 아, 캐스팅 하시네. 여기 대표. 갈린요 갈린. 아, 감상해. 아고, 촉촉하세겨. 와. 염정이 어마어마하지만. 염정이 어마어마하지만. 적절한 것 같소. 안 말한다. 옛날로 돌아가. 그 때, 그 때. 형세는 하라 언니한테 못 물어봤던 거. 우리랑 같이 있을 때. 그럼요, 그럼요. 하라 쿨해 쿨해 영지가 제 눈을 보고 항상 얼굴이 빨개져요 아 몰라요 언니 보면 막 부끄러워요 막 이래요 큰 편이었구나 어 나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런 거까지 기억하는 게 되게 감동인 거야 그 한 마디까지 기억해 주는 게 야 왜 이렇게 부러워 지금 언니 와가지고 그냥 영지는 하라 언니가 너무 좋은 거야 아 근데 제가 언니 보면 얼굴이 진짜 빨개져요 막 진짜 부끄러워서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언니랑 눈물이 치면 막 괜히 쑥스럽고 그래서 도망가요 자꾸 그거는 우리 모두가 그럴걸? 예를 들어서 떨렸어요 맞지? 난 근데 이러고 있는 조합이 참 신기한 거 같아 그치? 이 연예계 생활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고충들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?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공유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삽니다 서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하루야 아주 고마워 파이팅 우리 영지가 또 진짜 화가 나요 내 손 잡아줘 빨리 밑에 받쳐줘 무거운 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잘나? 아니 아니 등대에서 등대에서 아 진짜 하하하하 얘 물어 아 괜찮아 진짜 우리 덱순이가 자 이게 낫겠다 이 따지고 오케이 잘 가해 잘 가해 좋은 하루飲听 know 어디에 좋은 공유"; grains alguma 천 R 선 푯 십 의 의 의 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